누가 뭐래도 박수홍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박수홍의 슬픈 사랑이야기. 93년 여자친구면 어때요? 소유진님 부모님은 서른 살 차임에도 잘 사셨습니다. 박수홍님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미리 만들어놨던 두 개의 박수홍 영상을 폐기하고 세 번째로 만든 영상을 올립니다. 박수홍님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통스럽다고 그동안 잘못된 길을 선택했던 다른 연예인의 길을 따르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홍씨를 위해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튜브도 박수홍씨와 일면식도 없지만 당신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박수홍 홈쇼핑 방송소 힘내겠다고 하니 갈비탕 완판 박수홍 갈비탕 만삼천세트 완판 축하드립니다. 박수홍 사태 문제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 박수홍 문제의 본질은 잡다한 스캔들이 아니라 친형과 형수의 돈 횡령 문제이며 박수홍과 친형의 다툼 와중에 상대방의 비열한 사생활 폭로전이 시작되었다. 안타깝게도 횡령 문제 때문인지 보복성 루머가 쏟아져 나왔다. 박수홍 가족 사건은 이미 루비콘강을 건넜다. 즉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다. 박수홍은 4월 5일 경찰이 아닌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친형 박진옥 및 배우자에 대해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모든 문제는 법원의 판결로 결정짓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앞선 두 영상에서 가족들이 화합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했지만 안타깝게도 루비콘강을 건너고 말았다. 박수홍 모든 빚을 갚았다. 박수홍 30대 초반까지 아버지 사업빚 갚았다 고백. 박수홍 30대 초반까지 아버지 빚 갚아 트라우마 고백. MBN 동치미에서 박수홍은 개그맨 되고 30대 초반까지 아버지 빚 갚았다고 토론했습니다. 이날 박수홍은 과거 사업을 하다 빚을 지신 아버지를 대신해 빚을 갚느라 고군분투했던 사연을 전했다. 박수홍은 어릴 때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 빚을 지셔서 개그맨이 되고 30대 초반까지 형과 같이 아버지 빚을 갚았다며 그 트라우마가 남아서 빚에 대한 노이로제가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박수홍이 개그맨으로 성공하지 못했다면 이 집안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분명한 것은 박수홍의 30여 년의 핏다머린 노력으로 부친의 모든 빚을 다 청산하고 집안이 부응하는 계기가 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일이 없었던 박수홍의 친형도 기획사 대표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도 분명 박수홍 덕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수홍의 친형이 법인 수익금을 횡령한 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이건 아니다. 아마도 전 국민이 분노할 것이다. 그래도 아직은 결정된 것이 없으니 일단은 재판 결과를 차분히 지켜보도록 하자. 연예계 대선배 어맹란의 진심어린 조언 박수홍은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해 통장에 자동으로 들어오는데 뭘 맡겨 맡기기는 박수홍님은 벌써 나이가 만으로 50살 박수홍님은 이제 어맹란님의 진심어린 조언대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합니다. 결혼도 때가 있으니 이번 기회에 결혼두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시기를 바랍니다. 93년생 여자친구이든 다른 여자친구이든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황태자비 다이애나의 사랑에 대한 명언 당신 인생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면 그 사람을 꼭 붙잡으세요. 프린세스 다이애나 여자친구 93년생 박수홍님은 1970년, 여자친구는 1993년, 나이는 23살 차이, 결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소유진 부모님은 과거 아버님이 87세, 어머님이 57세, 무려 30세 차임에도 불구하고 잘 사셨습니다. 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에 출연한 소유진이 아버지께서 어머니보다 30세 연상이다 라고 밝혀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어 그는 나이체가 많이 나는 부모님이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이 행복해서 나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좋았다고 토론했습니다. 이에 백종원은 나이 15세 연아와 만난다고 했을 때 집에서는 경사였다. 부모님께서 소유진을 만나자마자 마음에 쏙 들어와 하셨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수홍님 가족들께서는 백종원님 가족들처럼 집에서 경사는 아닐지언정 박수홍님이 정말 사랑한다면 가족들이 여자친구를 예쁘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인데요. 벌써 만으로 50세인 노총각 박수홍님이 이제 장가 좀 가게 놔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박수홍의 두 번째 사랑조차 반대한다면 가족과는 무슨 일이 생길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신혼 문제를 넘어 부모님과의 관계도 틀어질까봐 심히 걱정이 됩니다. 오늘의 말씀 아가 2장 10절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박수홍의 슬픈 사랑 이야기 해피투게더3 손원수 긴급 제보 여자 때문에 눈물 흘린 박수홍 박수홍이 좋아했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 손원수 제가 봐도 너무 괜찮았어요. 박수홍 누가 봐도 괜찮았죠. 결혼까지 생각하며 진지하게 만났던 박수홍 함께 어울린 술자리에서 박수홍 잠깐 나갔다 올게 손원수 한참 기다리다 찾으러 나갔는데 권수 눈에 들어온 박수홍의 모습 손원수 박수홍이 우는 걸 처음 봤어요. 어깨가 들썩일 정도의 구슬픈 눈물 전현무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 때문에 손원수 여자친구가 아니라 소홍의 이별 통보 박수홍 결혼하고 싶었던 여자인데 집안의 반대 때문에 헤어졌어요. 손원수 박수홍이 돌아오다 저를 보고 내가 우는 거 다 봤니? 박수홍이 갑자기 혼수를 껴안고 눈물을 터뜨리고 만 박수홍 함께 부둥켜 안고 오열한 손원수 손원수 박수홍이 시련의 상처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박수홍 저는 팔 하나를 잘랐다고 생각했어요. 박수홍의 아직도 마르지 않은 눈물 피트의 날 숨겨줘 그녀를 잊고 싶어서 찾은 클럽 박명수 그래서 클럽 가면 한 팔로만 했군요 박수홍 이제 내겐 반쪽이 없으니까 동생의 눈물에 숙여내진 김용만 김용만 프로 방송권의 연륜 이산가족 상봉한 줄 통곡하는 두 남자 박수홍 모친 저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 걸 나도 여태 몰랐어요. 박수홍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여자와의 대립 너무 내가 원했는데 가족들이 반대해서 안 됐어. 그때 가족들이 반대한 결혼을 했더라면 지금 내가 행복할까. 어쨌든 박수홍은 팔 하나를 잘리는 느낌을 받으며 반강제적으로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말았다. 박수홍은 2017년 2월 방송한 KBS2 해피투게더3에서 가족의 반대로 5년간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진 일을 밝히면서 눈씨를 불켰습니다. 당시 동료 손은수는 박수홍의 전 애인을 두고 제가 봐도 너무 괜찮았다고 했다. 이에 박수홍은 누가 봐도 괜찮았던 사람이라면서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에 손은수는 수홍이 형이 우는 걸 처음 봤다. 어깨가 들썩일 정도의 구슬픈 눈물이었다. 박수홍은 결혼하고 싶었던 여자인데 집안의 반대 때문에 헤어졌다. 팔 하나를 잘랐다고 생각했다면서 눈물을 보여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돈 때문에 결혼 반대 지인은 박수홍의 출연녀와 모든 돈 관리를 형과 형수가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수홍의 출연녀가 그들의 생계였고 돈줄이 끊기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껴 박수홍의 결혼을 평생 반대했다고 적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박수홍님이 계속 결혼을 못하고 독신으로 살게 된다면 사후 모든 재산은 부모, 형제, 조카에게 돌아간다. 삼촌 유산 내꺼야 박수홍 사건의 4050 싱글 공분한 이유 삼촌 유산은 다 내꺼 명품 휴가 맞다던 박수홍 조카 뽐뽀한 발언 재조명됐다. 박수홍은 2012년 MBN과 인터뷰에서 조카가 와서 삼촌 유산 다 내꺼야라고 하더라며 조카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지난 2015년에는 박수홍은 한 라디오에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것이라며 내 조카 이름이 사회니 조카에게 환원하겠다고 농담한 적도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9년 박수홍과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개그맨 손은수는 박수홍이 내 재산 다 조카 거야 라고 말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친형이 횡령을 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3자인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는 없지만 박수홍님을 위해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박수홍님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TV였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